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자 블랙아웃 해봤자잖아 자 루거루 어 왜 관심 안꺼냐 좋아 이쪽으로 가구요 자 가도록 하죠 총은 주머리에 넣어놓고 에헤헤헤헤헤헤 아 나 저 안들어가고 해킹할 수 있었는데 들어갔어 아 해커의 목표는 저런데 몸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는게 아닌데 아 뭐 잘못해가지고 아까 그냥 안들어가서 그냥 밖에서 유유히 그냥 휴대폰 가지고 그냥 찌꺽찌꺽 하면은 다 해킹할 수 있는걸 가지고 화는 잘못해서 어 범죄 범죄가 탐지될 때 뭔가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어 내가 저기로 가서 어 피해자를 도와줌으로써 한 명이 생명을 살릴수가 있다는거에요 자 빨리 가죠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자 거의 다갔어요 자 거의 다갔어요 자 얜데요 가게 보조 뭐지 어 쟤 뭐야 희생자 자 범죄가 일어나려구요 여기로야마 여기로야마 편집적 장애를 아쿨티 너 일로와 어디서 어어 청소네 어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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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누가 해킹했어 야 쟤도 해킹할수 있는거야 야 쟤도 해킹할수 있는거야 맛집님 어서오세요 헌벅님 반가워요 야 쟤도 해킹할수 있는거야 갑자기 터졌는데 폭바됐어요 범인이 총 아 범인이 범인이 총싸서 범펠론님 어서오세요 탁 아 이런 재기랄 운이 없으려니까 그냥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어떻게 그 폭파 지점을 총으로 맞아가지고 거기에 내가 맞아서 죽냐 아 제 사양은 에 뭐 뭐부터 말 뭐라야 되죠 뭐 cpu하고 그래픽카드 말하면 되나 cpu 핫수엘 i7에 그래픽카드 gtx760이네 칠리콘 그 거시기 그 뭐한거 자 가도록 하죠 amd cpu가 열 열이 많아서 저처럼 컴퓨터 많이 하는 사람은 쓰기 어 ATM에서 돈 좀 뽑 short 히히히히히히히이이 AG 78540달러난 해킹이 났어요 아 아니이야 al 해킹을 얼마나 했길래 칠 7 tells 75000달러나 해킹이 났지 제 생일은 3월 달 깨요 its 낮에 시스템 키 좀 미리 좀 얻어놔서 게임하는데 방해 안될려고 미리 좀 얻어놓으려고 해킹하고 다녔거든요 시스템 키를 좀 많이 얻어놨는데 여덟 개인가 얻어놨어요 그 와중에 해킹을 계속했는데요 그게 체만 몇 달러나 모였나 보네 자 가보도록 하죠 바이스로이 바이스로이는 갱인데 와 야 저기를 가야된다고? 가기 싫은데 자 카메라 야 내부에 카메라가 하나도 없어 아 여기 뭐하는 동네인데 내부에 감시카메라가 하나도 없어 시티오에스하고 저 어 안채난 동네인데 해커가 총질은 웬만하면 자제를 하죠 총 안 쏘고 깰 수 있으면 그게 최강이기 때문에 총 안 쏘고 자 일단 카메라 카메라 요기 갱단원 지역인거 같은데 카메라 감시카메라가 좀 있는 데가 없나? 전혀? 아니면은 얘네들 비디오 코비디오폰 카메라라도 여기 카메라 전혀 없을 것 같아 진짜로 사례님 어서오세요 어 아 그렇다면은 예 480달러 야 전혀 해킹할 수 있는 구석이 안 보여요 여기 여기 그 불은 불은 들어오는데? 전기는 들어온다는 소린데? 카메라를 안 둔거야 바이스루이가 뭐 그 시티오에스 그 반 반어하는 그런 갱단인가? 자 일단은요 아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짜증나는데 해컨대 아 해컨대 들어가서 해야 돼 아 아 아 짜증나 자 여기에 뭐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뭐가 있어 여기에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아 여기를 열려고 저 세 개를 하는 거구나 저격수도 있어요 자 일단 지금 하나 해제하고요 뭐야 여기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 난 해커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오 야 저기 뭐 있어요? 아 저 가까이 뭐 야 너 망원경도 안 갖고 다니냐? 야 해커가 망원경도 안 갖고 다녔 아 해커니까 망원경은 안 갖고 다니겠구나 야 여기 망원경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야 저기 너무 멀어요 오 자 제 제 표시해놔야 되는데 자 조심 어 악기의 성적 매력을 느낀 악기의 성적 매력을 느낀데 폭탄을 감지했데 아니 어떻게 악기의 성적 매력을 느끼지 이상한 놈인데 자 자 자 자 하나 완료 어우 저기까지 가야돼? 또 너무 멀잖아 이쪽으로 가면 안될거같은데? 너무 가까이서 음페음페하면 들켜요 그렇다는건 돌아서가야된단 소리야 아 아 얘가 얘가 문젠데 지금? 자 이쪽에 있음 아무데로 켜겠죠? 양쪽으로 다 오케이 알레뽕님 리아에요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요 휴 오케 오오오 제 뒤돌아 그렇지 아 근데 너무 가까이있는데? 자 빨리빨리빨리 자 빨리빨리 이쪽으로 돌아서가죠 저쪽으로 저쪽으로 가는건 안돼 얘가 앞으로 가야되는데 트스완이님 어서오세요 인생긍정님 반가워요 인생긍정님 긍정님 반가워요 인생극장이라고 읽을뻔했는데 ㅋㅋㅋㅋ 야 너 가 너 뭐해 인마 저 안가는데? 자 저쪽 저쪽 보고 있을때 자 여기에 한명있는데? 자 이쪽은 아무도 없어 자 어우 두명이나 있네 얘도 여기 얘도 있는데? 빨간선을 잘 봐야겠다 아 여기도 애들 왜이렇게 많아 여기도 있어 얘를 표시해놔야되는데? 표시하테라 가까이 가야되면 표시가 되는거같아요 자 저기까지 가죠 쟤도 있는데 잘 봐야되 시선을 아 잠게임하는것도 아니고 나 해커게임인데 이거 해컨데 나 어휴 되길뻔했다 자 조심 야 얘는 야 저기있어가지고 힘드는데? 얜 얘는 바로 여기있어요 이러면 하기가 힘들지 자 자자자자 자 오케이 저쪽에다 루어를 던지고요 아 얘 이쪽으로 오네 이씨 쟤게랄 아 한명은 때려 눕혀야겠다 안되겠다 뭔가이상하냐? 왜? 왜왜왜뫘 맵 해커가 주먹 쥐이라고 앉아꼬 치 자, 됐어요 에휴, 해커가 주먹질을 하고 간지 자꾸 미안하다, 이 씨 해커가 해커가 아니야 자, 아침이 돼서 잘해야 돼요 이제, 입구에도 하나 있을텐데 시야는 안 닿을 것 같애 네, 시야는 안 닿을 것 같죠? 구름과자님, 어서오세요 자, 저기 있는데요 오오, 씨 저격수, 진짜 참 자, 하마켓 돌아 그치 자, 이쪽으로 좋아요 쟤 쟤를 잘 피해서 가야되는데 오케이 좋아요 쟤 안오나, 아직? 저격수, 저 빔을 빨간빔을 잘 봐야되는데 통신 방해하면은 이제 어 다른데로 이렇게 총기료를 숨기는게 직업이야? 아, 직업이 총기 총 숨기는거야? 아, 주머니에다 뒤적뒤적 아이, 이 총을 요렇게 숨기면은 돈을 줄거야, 막 이런가? 자 자 열렸다 아 아따 힘들다 들키는거 아니겠지? 자, 여기서 나가면 되는데요 어, 잠 여기 나가는 길이 없잖아 어, 나, 나가는 길이 나 어떻게 들어왔지? 아, 나 이쪽으로 들어왔었나? 아닌데? 나 어디로 들어왔더라? 아, 저기, 저기, 여기로 들어왔었나? 문 열고 당당이, 당당이 나가기 나, 나오자마자 해... 420달러 벌고 나오자마자 42만원 자 일단 저한테 총 쏘는걸 기대하지 마세요 나는 해커게임이라고 해서 아, 이제 해커 해커는 총 쏘, 쏘는 사람이 아니야? 아니야 주먹질도 하면 안돼 그래, 뭐 은신은 백분 거기까진 이해해주겠어 막 그랬는데 아이, 막 총 쏘고 막 자, 어쨌든 헌범님 어서 오세요 자, 구역에서 나왔는데? 자, 저기까지 이제 우리 구역으로 어 활성을 해놨구요 이제 한군데 더, 한군데 더인가? 활성화를 해놨구요 아, 이제 한군데 더, 한군데 더인가? 여기로 들어왔어, 답변에 답변에 제 아녀를 다시 그리고 답변에 답변에 무엇일까요? 그럼 이 분이 이 부분을 찾고 그 후에 답변에 답변에 자동벙어리에요 이거 제가, 제가 준게 아니라 페인트 냄새에 중독됨 야, 얼마나 페인트 어 펑 형이라고 보지마요 자네, 저를 잠만, 저기 빠른 이동 가능하지 않나? 자, 빠른 이동하죠 아니, 아니, 아저씨라고 아니, 아저씨라고 컴사랑은 아까 말했는데 세가지만 알려주면 되는 것 같아요 CPU는 하스웰 R7이고요 그래픽카드는 GTX 760이고요 램은 16GB예요 이것만 알려주면 되지 않나? 내려 아저씨, 아, 가슴이 아프다 틀린말은 아니지만 아, 자, 이 틈을 다 추천 한 번씩만 살짝 눌러주세요 아, 자, 이 틈을 다 추천 한 번씩만 살짝 눌러주세요 내 나이 되게 어린앤데 야, 해커가 됐어 나이 몇 살이야? 나이는 안 나와있네, 얘는 나이, 얜 나이가 안 나와있네요 이건 뭐야? 사용? 지금 모든 CTOS 시스템을 다 연결해 놓은 것 같은데 자, 그래서 IP를 추적하는 거죠 아, 카메라 이용해서 추적하는 건 바로 내 전문이지 그래, 나는 이런 걸 바랬어 바로, 뭐, 본거지에 틀어밖에 앉아서 해킹을 하는 거야 흐흫 라인홍님 어서오세요 노숙자 뭐, 뻑뻑이야 뻑뻑은 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 자, 집에 잠깐만, 이거 뭐야 아, 시간이구나 자, 일단 이거 풀고요 이쪽으로 가고 오케이 아, 뽁뽁, 뽁뽁이 자, 해킹하고 자, 해킹하고 야, 해, 대세기지 해커들이잖아 피에트로님 어서오세요 피에트로님 어서오세요 그러게, 아, 나이 좀 보려고 했더만 아동보호 서비스에 보고 여기 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데지? 고1대 낙제 갱단원으로 의심됨 접시에 닦기 여기 다 가석방으로 출소함 어느 정도 예, 좀 기록이 있는 애들만 엘리베이터 해킹해야 되는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 해킹해서 엘리베이터에서 있는 그, 카메라 해킹해야 되는 것 같은데 흐흫 히히히, 히메커는 뭐야 자, 카메라 엘리베이터 카메라죠 엘리베이터 카메라죠 코스튬플레이어 코스튬플레이어 오, 코스튬플레이어? 열아홉살 야어 직업이 딜러구나 자, 시스텐키 시스텐키? 아, 가드 찼대 아, 시스텐키 가드 찼구나 아, 블랙아웃 하나 만들어 놓을걸 이게 바로 그, 그거죠 시스텐키 그,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해킹 안해도 시스텐키 얻을 수 있는 거 자, 저기 해킹해야 되는데 자, 카메라를 해킹해서 자, 이거 해킹하고요 자 어, 뭐야 자 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 풀고 이거 풀고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가고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가고 손님, 도대체 청각 파티를 기획 중 가정부에서 거기 아, 야 야 이렇게 무섭게 생긴 분을 가정부를 요리를 잘 하시나 보구나 자꾸 뽁뽁이라고 안 돼 자꾸 자 카메라 자 카메라 예 구석구석에 있군요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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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킹 자 이거 풀고요 자 이거 다시 이쪽으로 가고요 이것도 다시 이쪽으로 가고요 풀고요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어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오케이 아 삼겹살인데 삼겹살 자 카메라 아니 이분 누구신데 인심매매 피해자 인심매매의 노예 이 자식들 폭탄을 못썼잖아 여기 여기 에이퍼 용진님 어서오세요 에이퍼 용진님 어서오세요 에이퍼 용진님 어서오세요 전당포에 용진님 얘도 인심매매 피해자 같은데 인심매매 피해자죠 얘도 그렇고 두 분 두 분 다 일본 아 일본이래 얘는 중국에 얘는 뭐 피터슨이라고 하는겁니까 자 이쪽으로 일단 가요 폭탄을 살지 못하나 성기 확장량은 또 뭐야 씁 이거를 지금 열어야죠 지금 얘가 카메라를 있는거 보니까 얘 해킹하라고 해 놓은거야 일단 이 카메라 자 이거 카메라 자 자 이거 카메라 어 얘 얘 얘 얘 얘 얘 얘 얘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이 자식이 그거 같은데 You know what I'm saying? Yeah No, you don't Listen It costed me business And what do you think is going to win Between you and business Yeah, I'm Mr. Quinn's science speaker 퀸즈? Business I put you in charge of merchandise and security Now I find you a store where my guest list I won't be able to get you to the rack Yo, chill, it ain't high wind down See, I think you confused This is a business collaboration Your guests are my guests Listen, we'll talk this out of the ox night Don't be as stoked, Mr. Rack Where I grew up, we shot them between the eyes Fuckin' leprechaun can suck my lucky chong This fucks is stoked Yo, it's a weasel man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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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척했다고 죽이는 거 아니야? 설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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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퀸즈 랑 연결되어있는것 같기도 하고 두번째꺼가 얘네 깽단원 안에 있는거 같은데 있는거 같기도 하고 충격충격 자 잠시만요